달아, 기다려. 히히히 가진아, 보고싶다. 순행을 떠나긴다이다. 지금 순노부로 오고 계시다 하옵니다. 망우께서? 저의 순노부를 역도로 모으세요. 넌 절대 고구려를 가질 수 없을 것이야. 고구려는 이미 나의 것이다.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고구려가 망하는 거야. 공주가 사라졌다. 이 수호석이 공주를 지켜줄 것이야. 대체 전 누굽니까? 나는 천주왕 최고 살수 염가지이자 내가 아끼는 나의 칼이다. 고구려 왕을 죽여라. 무녀가 태왕을 노릴 것이다? 평온 그 자를 주사내라. 어머니 앞으로는 남도 다치게 하지 말고 스스로도 잘 지켜라. 귀한 목숨이다. 내가 깎은 거야. 이거 볼래요? 내가 깎은 건데. 순노부 사람 아임. 여하튼 이걸로 우리는 같은 편인 거야. 같은 편?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? 뭐 누구든지 하나쯤은 너 챙겨줘도 되잖아. 그게 나라서 싫으냐? 염가지! 공주님께 예를 갖춰라! 공주라뇨. 죽은 공주가 살아 돌아오면 제일 난처해질 사람은 고추가을은 아니옵니까? 공주가 살아있다. 찾아내는 즉시 죽여라. 아버님! 공주를 죽여서는 아니 됐지요. 절 믿으셔요. 공주님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어째서 너냐? 너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고. 절 알아보시겠습니까? 평강입니다. 저와 함께 쿵으로 돌아가시죠. 잘난 공주님이야 살수 영가진이야. 가지라! 가지마. 어머니, 이제야 돌아왔습니다. 기나긴 순행이 끝났음을 오늘의 아르나이다.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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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요. 저다른이 내 맘. 저다른이 나이신다는 아르나다. 그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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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움이 가능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